아마 한국 서버에는 파라군이 나오려면은 못해도 앞으로 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중국 카트가 지금 파라군이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중카르플이 지금 1년 빠르거든요 우리나라보다. 그래서 카트라이더 러쉬에 나오려고 하면은 최소 못해도 한 6개월,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은 테카니 방송을 통해서 우리 빅히 형님 덕분에 파라군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뽑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중국 카르플의 파라군을 뽑기 위해서는 빙고를 완성시켜야 돼요. 빙고. 그래서 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현진이랑 싹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뽑기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이걸 내려면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. 자 이제 뭐 거의 최초인데 이게 여러분들. 이게 뭐 한카에도 이런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부금도 똑같아요. 피씨 카트 빙고 뽑기랑.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 뽑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뽑기는 약간 이렇게 올리고 갈게요 제가. 뭐 클릭해야 되나요 형님? 오른쪽 건가요 왼쪽 건가요? 좌측이 한 번 우측이 10번이라고요? 아 그래요? 그럼 한 번씩 하겠습니다. 아! 자 여러분들 이거를 사놨네요. 지금 349번을 터치를 할 수 있네. 일단 한 번만 해봅시다. 오! 16번 나왔어요 일단. 뭐 건전지 5개 이상한 거 개쌍한 거 나왔고요. 까볼게요. 아! 아니 야 얘들아 지금 시작부터 어? 벌써부터 88번 이거 어? 떡치기 나오면 되나 이거 벌써부터? 아 시작부터 벌써 떡치기가 나오네요 형님들. 10개짜리 한 번 시원하게 돌려보죠 형님들. 오! 야! 이런 거 좋네. 야 씨부네. PC 카트도 빙고 할 때 좀 10번씩 클릭하는 거 이런 거 좀 만들어주지. 아 씨. 아니 카라풀이 왜 이렇게 얹어가냐? PC 카트도 이런 거 없는데? 일단 이제 칸이 지금 거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여기 보면 빙고 맞춰줄 때마다 뭐 이런 아이템. 이거랑 이거 이거 뭐 이런 거 든다네요. 자 맞춰볼게요. 28 아 떡치기 아 좀 떡치기가 많다 이거. 24 와 드디어 빙고 하나? 야 근데 이거 좀 효과 좀 지리는데 얘들아 빙고. 파라곤을 뽑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빙고를 완성시켜야 돼요. 와 이거 중복이 많이 나오는데 10개짜리 한 번 시원하게 얘들아 한 번 까보자. PC 카트에는 없는 카라풀에 유일하게 10개를 한 번에 깔 수 있습니다. 렛츠고! 아 아 아 아 야 실화야? 10개를 꼬라박았는데 10개를 전부 다 떡을 쳐버리네? 이 뭐 떡방 깐이야? 여기? 한 번 더 가봐야 된다고 이럴 때는. 라이언문화 만약에 한 번 더 10번을 질렀는데 10번 다 전부 다 만약에 빙고 하나 안 나오면은 시원하게 한 번 들어가자. 알겠지? 진실의 방으로. 와 나 중심 아이패드 던질 뻔했어 방송. 뚱뚱이 새끼. 확실히 빙고는 만만치 같네요. 아 그렇지! 새로운 거 나왔고 이제 락 풀렸다. 시원하게 빠르게 가볼게요. 293개 남았습니다. 개수로는 따지면. 와 88번 딱 나오는데 풀어야 돼 락은. 1번 2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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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딱 터치. 그렇지! 봤지 얘들아 락 풀었다잉. 47 바로 나왔고. 계속 시원하게 한 번 가볼게요. 10개 가자. 3, 4, 4, 5, 6, 7, 8, 9. 와 10개짜리 내가 봤을 때 별로다 이거. 와 70번 빙고. 그렇지. 무제한 번호판이랑. 뭐야 뭐야 뭐야. 야 11짜리 뭐 준 거 같은데? 뭐야. 야 갑자기 기간제를 주는데 파라곤? 뭐야. 근데 나 이. 왜 카러플하는데도 이 부금을 들어야 되냐. 진짜 부금 한결 같다 진짜로.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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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부금이 존나 한결 같애. 아무튼 뽑기는 약간 이런식으로 진행된다. 와 또 나왔어요. 잘되네 빙고. 야 이거는 뭐야 오라야? 오라 나왔고. 인기도 얻었고 두 개. 그래도 PC 카트에 히페리온 뽑을 때 택티브 같은 경우에 150만원 쓰고 이랬는데 자 여기서 10개 한번 갑시다 지금이니 이러면 하나 나옵니다 무조건 한 번 더 10개 이러면 이제 그 다음 무조건 나와요 진짜 이거 하나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안 나오는 거지 그치? 한 번 더 10개 이젠 나오겠지 아 이거 여러분들 10개짜리 하지 마세요 연달아 지금 10개를 3번 질렀거든요 30개 도나비네요 1개짜리로 하세요 1개짜리로 와 보세요 10개짜리 3번을 재물을 바치니까 바로 나오죠 빙고 자 이거 무조건 획득했고요 왠지야 4번이 쉬우래 이거 마지막 번호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울사 약간 4번 아이 4번 별로인데 와 뭐야 이거 황금손 아니야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남은 개수 154개 남았는데 4번 1개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한 번 와리가리 한 번 딱 쳐주고 하면 바로 이제 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햇나요 패널 좋아요 셀큐 살아있는 최고예요 파라곤 뽑았고요 이 플레이를 빅키 형님께 마침에 따잇 형님 100개 남기고 파라곤 뽑았습니다 금손 인정? 자 이렇게 해서 파라곤 무제한을 획득했습니다 아 이제 시승해보자 얘들아 됐다 éro 스포츠 태어라곤 waar Cann 느낌이 magical 색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